안녕하세요. 텐지입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메뉴는 신통치킨의 소이콤보라는 메뉴고요. 이번에 신통치킨의 소이콤보랑 레드콤보 두 가지 신메뉴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어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복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어. 거진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거든요. 공복에 먹는 치킨. 치킨을 꺼낸다. 치킨은 많이 먹으러 갈게요. 치킨은 잘 먹으니 진짜 맛있게 먹어요. 치킨은 잘 먹어요. 치킨은 잘 먹으면 좋겠어요. 치킨은 잘 먹어요. 치킨은 잘 먹어서 먹어요. 치킨은 잘 먹어요. 오늘의 신통치킨 쏘이콘보의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1.5점으로 드려야 되나? 처음에 치킨 받았을 때 치킨 냄새가 별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아주 맛나겠다 와 맛있겠다 막 그런 기대감이 드는 냄새가 안 났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쏘이치킨 맛있어 보이죠?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겉면이 좀 되게 기름지고 좀 니글니글 거리다고 해야 될까요? 좀 니글니글하고 좀 깔끔하지 않은 맛이에요 그리고 단짠단짠 이렇게 맛있다고 기사가 나서 한번 시켜봤는데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맛은 없고 14,0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차라리 지난번에 리뷰했던 60개 치킨에 13,900원짜리 고추치킨이 훨씬 더 맛있고 이득인 것 같습니다 양도 그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신통치킨의 쏘이컴보는 별로예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엄청 배고픈 상태거든요 영상 찍기 전부터 지금도 꼬르륵 소리 나고 엄청 배고픈 상태인데 먹기가 싫은 맛이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